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라고 하는 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라고 하는 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3월 학평 총평을 좀 할게요 일단 시험분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험은요 언제 보더라도 피곤한 일은 맞아요 일단 준비했던 것들은 평가하는 시험들이니까 의미가 좀 있어야겠죠 그죠? 일단 볼게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당연히 탐구는 20문항 나오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단원별 문항 출제 개수가 이렇게 되죠 소중한 지구 생동하는 지구 위기의 지구 다가오는 우주 해가지고 6개 5개 4개 5개 이렇게 해서 2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비슷한 기조는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5개 나오면 여기 6개 나오고 2개는 바뀔 수도 있어요 비슷한 기조가 계속 되고 있고요 단원의 전체적인 볼륨을 봤을 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좀 정상적입니다 잘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등극컷이 나왔는데 등극컷 선생님이 굳이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등극컷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확정 등극컷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거기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등극컷이 낮게 나와가지고 아직 공부가 다 안 되어 있구나 이런 판단도 좀 했습니다 그거는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면요 오답률 베스트 5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 18, 7, 2, 6 오답률이니까 정답률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32% 정답률이죠 36, 37 이렇게 된 거예요 30%가 때가 이제 3개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 때도 사실 되게 많아요 뒤에도 되게 많은데 상당히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웠던 시험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과학 1을 보는 학생들이 적지가 않을 텐데 아직 공부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 어떤 단원이 이제 어려웠는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4-1 천체관측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좌표 문제 일주운동 연주운동 문제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4-2 우주탐사 이거 망원경 문제거든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2-1 고체 지구의 변화 지구의 선물 2-2 유체 지구의 변화 나머지 단원들은 1, 2단원에서 조금 학생들이 까다로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학습이 좀 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시험 보면서 뭐 이런 게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교과 내용 이외의 내용들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단원이잖아 이게 시험이 전범이잖아 전범위 전범위 평가를 하게 되면은요 자꾸 잊어요 그러니까 탐구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까먹어요 학생들이 특히 앞 단원은 그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계획을 잡는 게 어떻게 잡냐면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이제 뭐 수능은 2학기 때 보잖아요 그죠 1학기 2학기 나누면 전반기에 좀 어려운 단원들 집중해서 고난이 단원들 뭐 천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집중해서 파는 거야 그다음에 나머지 거 계속 채우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 1년 동안 한 4회독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 4번 정도는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채화가 되거든 공부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복 반복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상관없는데 잘 못 본 학생들은 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어쨌든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사람 마음이 그래 내가 준비를 많이 했건 많이 안 했건 간에 시험을 못 보면 기분이 나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시험 못 봤는데 헤헤호호 이런 사람은 없다고 그건 미친 거예요 알겠죠 정신이 나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게 뭐가 내가 제대로 잘했고 뭐가 제대로 못했고 이런 걸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평 선생님이 총평할 때 제일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뭘 잘했고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거 내가 이게 공부가 되어 있구나 안 되었구나를 판단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특히 이제 어떤 조그만 그런 사항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특정 지문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튼튼하게 가져갔는가 갖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 기본적인 맥 잡는 거 튼튼하게 뼈대 딱 잡아 놓은 다음에 살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답률 베스트 5 문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보면서 얘기할게요 오늘은 자 일단 봅시다 이게 이제 17번 문제였는데요 17번 문제가 지금 보면은 6개월 동안 태양의 움직임을 갖다가 본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문제는 다 풀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의 핵심 요소들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요 그 문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태양의 연주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태양의 연주운동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연주운동이 뭔지 알고 들어가야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고 연주운동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누구의 연주운동이야? 태양의 연주운동이에요 그럼 확장을 하는 거야 도대체 연주운동이 뭘까 연주운동은 여러분들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다 태양이 천구상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1년 동안 얘네들이 한 바퀴씩 돈다 하루에 1도씩 그래서 적경이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경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황도라고 부르잖아 그치 황도라고 불러요 이번 시험에는 황도 관련된 문제가 두 개가 나왔어요 황도는 여러분들 지구의 공전계도면하고 같거든 왜냐하면 지구에서 투영시키는 거라서 그래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항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프를 자른 거야 교과서 문제집 이런 거 나오는 그래프를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도에 대한 그래프를 제대로 한번 그려낼 수 있으면 문항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이 그래프를 자른 겁니다 그것도 시간도 좋죠 6개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봤으면 문제를 틀려요 이게 1년 동안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럼 6개월이면 3개월 3개월 자른 거야 지금 그래서 그 3개월 3개월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유형을 보고서는 아 3개월 3개월이겠구나 이렇게 자른 모습들을 여러분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고요 이게 나죠 오케이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유형은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보고 아이들이 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출문제 꼼꼼하게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천문의 기본기 잡아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시기가 주어지고 어떤 개념이 주어지고 요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적게요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서는 태양의 적경 비교하고 방위각 비교하고 그리고 낮의 길이 비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 적경이 뭔지 알아야 되고 방위각이 뭔지 알아야 되고 낮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생각보다 심플해요 여러분들 낮의 길이가 왜 저기가 크면 낮의 길이가 긴가 요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천문은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 써가지고 용어 기본적인 개념 요런 것들에 여러분들 충실하길 바라겠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할게요 계속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어려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내가 모르는 개념이 뭔지를 갖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해설강의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건 해설강의 참고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마원경 문제는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는데 마원경 문제는 주구장창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나 공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왔을 때 그거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답이 4번이었는데 니은 디귿이었는데 지금 정답률이 3번을 제일 많이 골랐어요 그나마 나머지도 다 많이 골랐는데 기역 디귿 기역이 뭐냐면 구경은 B가 A의 두 배이다 B가 A의 두 배이다 구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집광력 같은 성능을 얘기할 때 집광력 성능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하냐면 구경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집광력이 뭐냐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집광력 이게 뭐냐면 빛을 모으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망원경에 들어오는 빛을 눈에다 쏴준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만큼의 들어오는 빛을 갖다가 눈에다 쏴주는 거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운 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빛을 모아서 주잖아 그게 집광이야 그럼 얼만큼 모아주겠어 이 면적만큼 모아줄 거냐 그러니까 구경의 제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수학 시간에 파이알 제곱 배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써먹는 거야 면적비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구경이 두 배래 집광력이 두 배면 구경이 두 배니? 아니잖아 D가 구경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D야 길이야 구경은 알겠죠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단어 용어 개념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 몰라서 틀리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원경이 구경이 작으면 어떻게 돼 있어 더 적은 빛을 모아주니까 집광력이 떨어지는 거지 작년 수능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면적이라고 나왔어 면적이잖아 그치 이게 말장난일까요? 아닙니다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에만 충실하자 일단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3월 학평 보고서는 혼란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혼란소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지금 모르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다시 알겠죠?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능 때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것도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 보면은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포항 지진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답률 37% 엄청 낮아요 이게 놀랐는데 되게 어떻게 이게 정답률이 37%가 나오지 생각했는데 음 이게 답을 갖다가 고를 때 그 니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진과 여진은 모두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였다 이걸 갖다가 되게 많이 골랐어요 틀린 말인데 자 우리나라에 판의 경계 있니? 없어 얘들아 우리나라 아니야 그럼 알겠지 응? 외국인은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지? 어디서 시험 봤어 그렇지? 판의 경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판의 경계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왜냐? 판구조로는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도 수능 세대거든요 선생님도 수능 볼 때도 나왔어요 판구조로는 매년 나와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다 끼워 넣는 거야 다 말을 물론 이 시험에서도 판구조로 문제가 따로 나왔습니다 따로 나왔는데 판의 경계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판의 경계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지진의 원인은 단칭 활동이잖아요 그렇지 단칭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진이에요 판의 경계에서만 지진이 일어나진 않잖아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날 뿐이지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들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런 걸 어디서 익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교과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다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교과서를 읽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하자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나머지 문제들은 그 뭐라 그럴까 학생들이 이제 책을 갖다 좀 안 읽어 가지고 개념이 안 되어 있어서 틀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답률이 높은 게 그러니까 아직 개념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3월이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점수 안 나서도 계속적으로 올리면 됩니다 선생님 조교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이 친구가 천문을 진짜 잘하거든요 천문을 진짜 잘하는데 처음에 잘 못했어 그래서 3월 학평 때 19점 맞았어요 19점 근데 수능 다 맞았어요 알겠죠? 응 무슨 얘기야? 노력했다는 얘기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점수를 몰랐거든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엄청 놀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19점이 뭐니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방심한 거야 잘하는 사람들도 방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이제 3월 다음에 4월이잖아요 그죠? 4월 시험에 지금 점수보다 1점 2점이라도 높아지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잘 못봤던 학생들은 선생님 전 다 맞았는데 1점 2점 못 올리는데요 이러지 말고 알겠지 오케이 자 우리 3월에 이제 드디어 수험생활 여러분들 시작했는데 첫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 겁니다 많은 생각이 들 건데 자 목표를 단순화 시켜가지고요 3월 달에 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하세요 알겠죠? 3월 달에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반드시 이건 잡고 가겠다 라는 그런 주제를 정하고 그것만 딱 몰입을 하세요 전단은 다 하겠다 이러면 좀 쉽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한 번 봤던 학생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능을 한 번 봤던 학생들이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처음 한다 그러면은 목표를 좁히세요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3월 학생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선생님이 3월 학생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월 학생 대비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아 이번에는 천문단원을 많이 틀렸어 특히 연주운동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일단 그죠? 이번 주에는 이거 보자 그럼 목표를 좁히세요 크게 목표 잡지 말고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그래 나 지금 이번에 30 몇 점 맞았으니까 다음에 40 몇 점 맞을 거야 이게 아니야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좁혀서 특정 단원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략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알겠죠? 탐구는 그래야지 늘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선생님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죠? 우리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목표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자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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